아 와 보태 하나 예쁘지? 네? 눈 감아요 그치?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명씩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 그 하현이 아니요 어색한데요? 옷이 이상해요 벗어야죠 조용히 해요 팔색이 안 보여요 조용히 해요 일단 하얀 민수 형의 빨간색 포인트 라이프가드 느낌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긴 사람들 소원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야 나 안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? 어 제 안 썼는데 나 쓴 거야? 최대한 이거 아 오케이 됐습니다 아 아프겠다 야 뭐야? 뭐였지? 됐습니다 네 아 이제는 더 이상 아 기다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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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괜찮아? 맘에 들어? 딱 좋아해 딱 이거 안 될 거 같은데? 기사로 빼버려 기사로 빼버려 기사로 빼버려 야 이거 너희 거 다 됐다 너희들한테 줄게 형 어? 어? 너희들한테 배웠단 말이야 야 뭐야? 야 뭐야? 야 뭐야? 너무 맛있겠잖아 김치집에 물 좀 부어 줄 수 있어? 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방찬입니다 먹방 보고 있어요 매듭 춤춰주세요 저 뭐부터 먹을까요? 먹지 마세요 죽 된다 죽어 죽어 뭐부터 먹을까요? 네 그냥 그대로 입에 넣어주세요 음식에 대한 노고의 하나 빼기 운동으로 다무져진 그립감 운동으로 다무져진 그립감 운동으로 다무져진 그립감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아 오이 그렇게 약간 씨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괜찮아요 Cris 자 뵈 아들 황찬 황찬 이게 청빈이 아닐까 얘들아 고백할 게 있어 네 형 연애한다 아 봐 저 미쳤어 여러분 와.. 저 강 hoşnil만 믿어요? 네...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!!! 예 revealed 못 가고 따 형이 저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왠지 예쁘다 아아 야 스텝 그럼 3대명으로 인사가 우리만 먹고 먹는거 가지고 내기 하는거 제일 싫어해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밥 먹으러 왔죠, 너희가? 랩둔! 이게 뭘까? 와, 미쳤다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니, 그건 아니고 귀여워라는 단어였어, 귀여워. 우리 예은이가 해줬어. 아니, 부모님을 언급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귀엽다고 하러. 그러는데?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귀여워? 아, 귀엽죠. 그래? 그럼 나는. 형도 귀엽죠. 우리 엄마 아빠도 귀여우니까 나도 귀여운 거지. 어이없네. 아, 제발. 너 왜 그래? 졸린가봐요.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? 하나, 둘, 셋. 저, 저. 아, 여기. 아, 감사합니다. 저, 저, 저. 저 찍어주세요. 아, 맞다. 제일 축하했어. 안 좋은 말로구나. 저만 안 좋은 말로구나. 1절은, 1절은 얘가 내 대형 근처여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절은. 한 번 해보. 어, 찐. 살지개, 살지개. 근데 다들. 이래가지고. 아, 좋다. 나 그거 보고. 어, 이거 운다. 다들 좀 신나가지고. 아, 다들 좋아. 그. 바다, 바다. 세일하고 싶은 거 다 하고. 네. 먹고 싶은 거 다 먹고. 네. 보고 싶은 거 다 뭉개되고 있는데. 네. 보고 싶은 것도 먹어요? 응. 예를 들면 우리 콘텐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. 어. 먹고. 어? 보고 싶은 거 다 먹고 라고 해. 아, 그래? 내가 그랬어?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약간 이제. 리스테이가. 다시 또 생일이니까. 네 살이잖아요. 네 살이죠. 아, 설마. 스테이! 생일 축하합니다. 우리 스테이. 우리 스테이 네 째이네요. 네 째. 아직 네 째이고. 한참 더 커야 하니까.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. 즐거운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.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려나. 우리 스테이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. 이번 생일 때 이것저것 좀 많이 준비했지요. 좋아해주려나 약간 좀 긴장 반 걱정 반 이런 느낌이었는데. 항상 스테이한테만 선물 받는 것 같은데. 우리 스테이도 매일매일 선물 같은 하루들만 보냈으면 좋겠어요. 많이 많이 받아요. 많이 받으세요. 치킨 했어요. 매워. 네, 매쁜 하지. 다른 거 추천해요. 저는 그 야채 곱창 볶음. 야채 곱창 고이. 야채 곱창 고이. 야채 곱창 고이. 예. 예.